안녕하세요. 걸음에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전남 보성에는 대원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봄이면 벚꽃길로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요. 대원사는 백제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고려시대 때 송광사의 16국사 중 한 분인 원호국사에 의해 대원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원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극락전과 요사체를 남기고 모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대원사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기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찰입니다. 또한 이웃한 티벳 박물관에서는 티벳의 장례 풍습인 천장,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원사는 역사나 문화재를 보고 느끼는 곳이 아닌 생각이 깊어지는 곳 중 하나입니다. 대원사는 사찰에서 풍기는 경건함과 함께 아기자기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빨간 모자를 쓴 108개의 동자상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동자상들은 아기들의 영혼, 즉 태아령을 상징합니다. 태아령은 낙태나 유산 등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생을 달리한 아기들의 영혼을 말합니다. 안타깝게 죽은 아기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곳이 바로 대원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대원사 경례는 아기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한 곳곳에는 삶에 대한 값진 문구가 내걸려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읽어보면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원사와 이웃에 있는 티벳 박물관은 티벳이란 나라의 정신문화 그리고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는 곳이지만 특히 죽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문구, 작성해야 하는 유언장, 죽음을 체험하는 순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 안쪽으로는 기다란 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나면 늙지 않을 수 없고, 늙으면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으면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 가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는 것은 미리 할 수 없으며, 죽게 되면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살아있을 때 미리 대비하자는 죽음이 앞선 묵상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글귀는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에게 짧게나마 깨우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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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